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장 큰 관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학 입학이 아닐까 싶은데 그때가 되면 진짜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대학교에 자녀가 입학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숙사로 들어가서 독립을 갑자기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이제 품 안에 있는 미성년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 걱정도 참 많아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입해 두었던 어린이 보험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특히 군입대를 앞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꼭 보장 점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때 보장 점검 의뢰가 정말 많습니다. 군대에서 다치면 국가가 치료비 다 보전을 해주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질병 후유장애, 재후유장애 특약은 미리 좀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군대는 어떻게 보면 필수니까 군입대 전에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험 점검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학생활 하면 떠오르는 게 진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 생각밖에 남지 않거든요. 제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미팅도 잘 못하고요. 소개팅도 못했고요. 연애도 잘 못했고 그랬는데 아니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진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진짜요? 저도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했었는데 사실 졸업할 때는 남은 돈은 없었고 맞아요. 사실 이제 초등학생 주식 유튜버까지 나올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자녀들에게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라는 분위기가 아직도 많고 대학생이 되서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그냥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를 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대학생 때부터는 이제 많든 적든 자금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금융 상품을 통해 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본인도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그때부터도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주택 청약 통장도 개설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최저 2만 원부터 소액 납부가 가능하고 매월 꼭 넣어야 된다는 그런 강제성도 없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가 유지하기에도 괜찮고요. 그리고 운전을 시작하는 대학생들도 정말 많아졌어요. 이런 경우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없다 할지라도 운전자를 이제 벌금과 합의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을 부모님들께서 꼭 좀 신경 써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딱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저희 부모님이 미리 알고 운전자 보험도 미리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셔서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게 지금 이제 30년이 훌쩍 넘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또 저때랑은 달라졌어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됐는데 요즘 친구들은 주식 투자를 진짜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2030 세대에서 저축보다는 주식 투자가 인기가 더 많고 실제로 제 사례만 보더라도 원래 있던 단톡방이 다 주식 투자 얘기로 뒤덮일 정도로 요즘에는 네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많고 올해에도 주식 투자에 대한 광풍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실제로 한 증권사가 출범을 앞두고 2030 세대의 10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47%가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42%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1%밖에 안 되는 수치가 투자에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할 만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요즘 MZ세대는 10명 중에 9명은 주식 투자를 이미 하고 있고 하고 있지 않아도 앞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 정도는 열풍이 아니라 광풍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지난해 30대 이하의 젊은 층의 주식 투자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 늘어났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인의 국내 주식 보유액이 2019년도 말에는 419조 원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662조 원 그러면 58.1%가 늘어난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같은 기간에 이제 투자자 수는 614만 명에서 914만 명으로 약 이것도 49%, 약 5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인당 보유한 금액이 투자금의 보유 금액이 이 기간 6,821만 원에서 7,245만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된 건데요. 요즘 대학교마다 기업 분석 동아리 또 주식 투자 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이 정말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샐러던트 아시나요? 샐러던트요? 네. 공부하는 직장인이라는 신조어입니다. 퇴근 후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이런 투자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식 시장은 기관, 전문가,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정말 실력 있는 베테랑 그리고 초보 투자자가 다 뒤섞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거는 사실 정말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맞아요. 투자 금액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누가 수익을 받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주식으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성공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는 사회적인 구조나 현실 때문에 결국에는 한탕치기, 주식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금빛 사다리가 되면 참 좋겠지만 사실 이게 마음처럼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썩은 동화줄이 되면 그건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고 이게 또 문제거든요. 네. 사실 모든 확률은 존재합니다. 그래도 확실히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든 성공이든 스스로 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40, 50대의 첫 주식 투자 실패는 한강을 찾게 될 만큼 상실감이 굉장히 클 수 있는데 일찍 시작하는 주식 투자는 분명히 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먼저 전문가를 통해서 금융 3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군을 안내받아보고 차근차근 시작한다면 실패를 줄이고 정확한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